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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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타다다다다 달려가 슈슈! 어디 빠른 타다다다다 차차차차 생각해 곰곰 생각 차차차차 나나나나나 산상해 항상 가득 나나나나 우리들은 놀이 친구 재미있게 놀아보자 오예! 나는 이렇게 쭉쭉 뒤져서 내가 좋아하는 비빔국수 만들을 안녕! 뿜 sunrise 난 파랑 파랑 분홍색 나비를 만들거야 나도 내가 좋아하는 노란색으로 노란 나비 만들어야지 나비? 나비야 나비야 우리 나라 오나라 나나야 근데 나비 도둑이는 뭐로 만들까? 아! 이거! 이걸로 꼬불꼬불 귀여운 더듬이 만들자 그래 진짜 귀엽겠다 바다야 뭐해 이거 우리 응원할 때 쓰는 거 그거 같지 않아? 노원하는 거? 양상에서 본 적 있어? 잘해라 잘해라 이 기념편 우리 편 아 다다 못 말려 알았겠다 뭐지 뭐지 얘들아 나 지금 치마 입은 거 같지 않아? 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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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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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쁜 머리띠 만들어봐야 겠다. 쭉쭉. 저 랩키러 봅시다. 내 치마 예쁘지? 멋지다 다나야. 나는 분홍색으로 더 큰 응원수를 만들었어. 아니, 나처럼 더 크게 해야지. 얘들아, 얘들아. 내 머리띠는 어때? 우와, 왕리본 완전 멋진다. 나나 머리 위에 꼭 예쁜 노랑나비가 앉아있는 것 같아. 고마워. 그럼 얘들아, 우리 이렇게 입었으니까 진짜 응원단처럼 응원해볼까?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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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같이 하면 더 재밌겠다. 시작! 잘해라, 잘해라. 우리 팀 잘해라. 잘했다, 잘했다. 쇠고라 잘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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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시오. 안녕! 안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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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다다, 나나, 차차 지금 뭐하고 있었어? 우리 응원하고 있었어요. 응원하고 있었어요. 이거 응원할 때 이렇게 막 하는 거잖아요. 이거 우리가 많이 들었어요. 우와, 정말? 우리 진짜 응원단 같자. 힘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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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됐다. 우리도 응원해줘야 할 사람이 있는데. 맞아, 맞아. 응원해줘야 할 사람? 그게 누군데, 햄팡아? 빨간 모자. 빨간 모자가 빨리 할머니를 구할 수 있게 응원해줘야 해. 어? 할머니? 빨간 모자? 무슨 일인데? 나쁜 늑대가 빨간 모자 몰래 할머니를 잡아먹으러 갔단 말이야. 어? 어? 늑대가 할머니를? 나쁜 늑대 녀석도 빨간 모자인 척 거짓말 했겠다. 그럼 지금 빨간 모자는 어디 있는데?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할머니 내로 걸어가고 있어. 안 돼! 할머니가 위험하신데. 안 되는데? 얘들아, 그래서 말인데. 우리가 빨리 빨간 모자한테 가서 늑대가 온 걸 알려주는 게 어때? 어? 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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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가서 할머니를 구하게 응원해줘야 해. 그래! 어? 어? 그럼 우리가 만든 응원동구도 가지고 가자. 어? 그래, 그래. 어? 그럼 이걸로 막 흔들면 멀리서도 우리가 잘 보이겠지? 어? 어? 그래. 어? 그래. 얘들아, 준비 됐게. 어? 얼른 가는 거야. 어? 늑대가 할머니를 잡아먹기 전에. 응. 내가 빨간 모자가 다니는 숙기를 알고 있어. 좋아, 나나야. 그럼 우리에게 길을 알려줘. 네. 그럼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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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어? 어? 어디 있지? 출발! 이 숙기를 자주 다니는데. 얼른 찾아보자! 자세히 둘러봐, 얘들아! 어? 어? 저기 빨간 모자다! 어디? 정말? 어? 저기 있어! 그럼 여기 있어! 얘들아, 우리 얼른 불러보자. 네. 자, 하나, 둘, 셋! 빨간 모자야! 빨간 모자야! 어? 어? 그래! 빨간 모자가 여기 쳐다봤어. 어? 여기야! 여기! 여기! 지금 할머니네 집에 늑대가 왔어. 너희 척하고 문을 열어달라고 했다고. 네. 할머니가 위험해! 어? 그러니까! 얼른 집으로 빨리 가! 우리가 같이 가줄게! 얼른 가자! 얼른, 얼른!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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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더 힘내! 조금만 더 빨리 뛰어! 빨간 모자야! 힘내! 힘내, 힘내! 조금만 더 가면 돼! 아이고, 거기서 온 것 같은데? 어? 어? 저기, 저기, 저기! 저기! 빨간 모자의 짐이 보인다! 어? 잠깐만! 근데... 아직도 문 앞에... 늑대가 있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위험해! 아, 네! 아, 네! 빨간 모자야! 꼭 늑대를 물리쳐야 해! 그래! 니, 이 발차기로 갚! 줘! 어! 와! 그리고 항상 늑대가 말 걸면 조심해야 해! 맞아요! 빨간 모자야 힘내! 응! 시작! 힘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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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늑대를 물리쳐! 이겨라! 이겨라! 늑대를 물리쳐! 예! 예! 아, 정말 다행이야! 이제 마음 놓고 돌아갈 수 있겠어! 아, 우리의 멋진 응원 덕분에 늑대를 물리친 것 같아요! 그치? 그래! 맞아! 우리 그러면 다음은 또 누구만 하러 갈까? 응?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와아! 와, 여기는 축구 경기장이잖아! 저기 좀 봐! 우리나라 선수들이 뛰고있어! 발찬색 옷 입은 사람들이 엄청 많다! 그런데 우리나라랑 다른 나라랑 축구 경기를 하나봐! 우와! 얘들아 우리도 응원하자 다들 준비됐기 그럼 우리 시작하자 시작 대한민국 대한민국 자자자자자 차례라 차례라 우리팀 차례라 이겨라 이겨라 우리팀 이겨라 말씀드리는 순간 손흥민 선수 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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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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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보니까요 우리 덕분에 이긴 것 같아요 우리 다른데로 가서 응원을 더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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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힘쎄을 따라오세요 흑이다 아 뭐야 뭐야 나 여기 흙 묻었잖아 얘들아 조심히 걸어 온통 흙 파티네 힘쎄 여기가 어디에요? 글쎄 아무래도 무슨 다 튄 것 같은데 어? 여기라 저기 좀 봐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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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부 아저씨가 뭘 심고 있나봐 우와 농부 아저씨다 안녕하세요 농부 아저씨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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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부 아저씨가 감자를 심고 계시네 감자 나 삶은 감자 엄청 좋아하네 나도 나도 난 감자 샐러드 그래 자 봐봐 농부 아저씨가 봄에 열심히 감자를 심으시면 그게 여름에 아주 맛있는 감자가 되지 Zukunft 수영아 SEO 너무 괜찮다 그래 그래 주인 mi 농부 아저씨가 조금 힘들어 보여요 우리가 응원해줘요 Bolsonaro 자 그럼 다들 준비됐나요? 네 자 준비하시고 농부 아저씨를 위해서 큰소리로 응원 시작 화이팅 파이팅 아저씨 파이팅 당자동 파이팅 모두 다 파이팅 어때요 친구들? 하다 나나 차차 그리고 헴파이 덕분에 농부 아저씨도 울큰울큰 힘이 나셨겠죠? 자 우리 친구들도 사랑하는 사람들 힘내라고 응원해주세요 알겠죠? 짜잔 멋진 습자지 머리띠를 한 샌친구 알록달록 색깔 습자지를 모아서 뭘 만드는 걸까? 정답은 바로바로 재기 팡팡 재기차기 놀이 정말 재밌겠다 스케치북에 착착 하유리는 분홍색 습자지를 붙여서 예쁜 꽃을 만들고 있어요 어떤 꽃일까요? 예쁘죠? 봐봐 우와 진달래꽃이 피었어요 진달래꽃도 아기 이파리도 아 정말 예쁘다 아ض wage 왼손엔 주황색 오른손엔 노란색 숲자지로 멋진 응원수를 만든 민성 칭구 아빠... 옛날이에요 Who living nationwide 있잖아요 아빠를 응원하는 민성친구 멋져 멋져 알록달록 예쁜 색깔 물감을 손에 묻힌 종현이 종현아 뭘 하려는 거야? 꽃 꽃 꽃 꽃 우와 하얀 숫자지 위에 손바닥 도장을 팡팡 우와 종현이 그림에 봄봄봄봄이 왔어요 정말 멋지다 이불어 불기 시작 나처럼 해봐요 이렇게 후후 입바람으로 숫자지를 불어서 높이 높이 띄운 아린 귀한 친구 우와 힘쎈 이번엔 숫자지가 푹신푹신한 이불로 변신했어요 어때? 숫자지로 놀기 정말 재밌지? 집에서 숫자지로 신나게 논 친구들 정말 멋지다 최고야 우리 둘의 마음속에 아름다운 시가 많아 우리들이 자라나면 세상은 아름답게 변할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속에 아름다운 시가 많아 우리들의 머릿속엔 아주 좋은 생각 많아 우리들의 머릿속엔 아주 좋은 생각 많아 우리들이 자라나면 세상은 아주 좋게 변할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속엔 아름다운 시가 많아 우리들이 자라나면 세상은 아름답게 변할 거예요 쌤! 오늘 왜 이 하얀 손수건이 가져오라고 했어요? 그게 햄팡이에게 영원히 시들지 않는 꽃을 만들어주려고 어? 영원히 시들지 않는 꽃이요? 그래 영원히 시들지도 않고 또 이렇게 잡아서 주머니에 쏙 넣고 매일매일 가지고 다닐 수도 있지 어? 정말요? 그래 그런데 그 꽃은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힘쌤이 지금부터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모두 이 하얀 손수건 준비됐나요? 네 준비됐어요 얘들아 너희들도 얼른 집에 있는 하얀 손수건을 찾아봐 좋습니다 자 그럼 다같이 밖으로 나가요 팡팡 팡 팡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